이거 시키면 미나리가 일단 따라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자, 먹자고. 미나리가 다 익었어. 너 진짜... 야, 누가 한번 횟수 써. 횟수 하자, 술 취해서 냉타이 하면... 너 또 맛있으면 진짜로 인정해 줄게요, 그래. 맛있어 봐 한번, 어? 고기 넣어야겠다. 다시 처음 먹는 것 같아. 아, 처음 먹은 것 같아. 또 기억이 리셋됐어. 아, 세윤이, 내가 볼 때는 세윤이는 저기 소가 맞는 것 같아, 전생에. 와, 소로야. 아까는 좀 점심 점심 먹었고 이제는 조금 미나리의 향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이 통하니까 없는 듯해. 넣으면 되지 뭐. 없어. 넣을게요. 자, 익었어. 시작! 야, 이거 진짜... 야, 미나리를... 야, 이거 즙을 내려도 한 5리터 나오겠다, 이거. 아, 그냥 넣으면 맛있지 않아요? 와, 맛있어요, 맛있는데. 야,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채소도 좋아합니다, 단지 고기를 더 좋아할 뿐. 오늘은 거꾸리 됐어요, 지금. 고기를 좋아합니다, 단지. 미나리를 좀 더 좋아할 뿐입니다. 미나리의 장점이 뭐지? 미나리 하면 제일 딱. 미나리 효능은 항암 작용, 당뇨 저하, 비만 방지, 고혈압 예방, 심장 질환 예방, 피부 노화 예방, 세포 면역력 강화. 어이구야.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장내 유산균을 늘려주고 장운동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미나리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나리에는 정말 대단한 효능들이 있는 반면에 강한 향으로 인하여 위의를 자극하기 때문에 소화성 괴양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 환자. 괴양이 있는 사람 그렇지. 우리는 괴양이 있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보면 소화기계 병원은 보통 안 아파, 4년, 5년 거의 하면서. 그것도 대단한 거야. 5년 하면서 누구 어느 날 한 번은 진짜 사실은 내가 지금 뭐가 안 좋아서 도저히 안 들어간다. 그런 적이 없어. 나 장염, 장염. 술 많이 먹어서 그런 적 있어도. 장염? 장염. 또 언제 안 먹었어? 언제 장염이 왔어? 언제 장염이 왔어?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안 먹었어, 아니면 어떻게 했어? 먹었지. 먹었잖아. 우리 몰랐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장염이 못 먹어야거나 그래야 되잖아. 먹을게요. 더 끓으면 저거 괜찮아. 더 끓으면. 이게 킹다며. 왜? 나 너 얼굴 색깔 녹색으로 변하는 거 있어. 헐크. 야,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 어? 노홍철. 홍철이 형 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노랗게 됐어, 몸이. 야, 너 사진 좀 찍어라. 지금이나. 이따가 초록색 되기 전에. 아니면 최소한 땀이라도 땀이 내서 녹즙이라도 나오게 해, 좋아. 야, 이거. 안 그래. 그냥 먹고 뭘 말하려고 해. 거봐. 셋이 쳐다보고 혼자 먹으면 중얼중얼하게 되지? 어? 아니야, 아니야. 중얼중얼하게 된다고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냐, 매번? 중얼중얼하게 된다니까? 중얼중얼하게 된다니까? 중얼중얼하게 된다니까? 의인분입니까? 아아. 강자 양도 많이 주신다. 나는 그 매운탕이든 어디든. 위에 딱 마지막에 숯갓 쫙 올려가지고. 고개 푹 익기 전에 적당히 익었을 때 건져 먹는. 그 국물과 함께. 얼큰한 국물 쪽에 맞잖아, 그런 게.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숯갓은 아닌지? 단기. 뭐? 갑자기야. 미나리 한번 가져왔어. 미나리야. 야, 희지만 딱 가져왔는데. 깔끔해, 식감을 쫙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정말?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단기를 가져올 거 잘못했어. 아닌데. 뭐, 한 대 신도 없으니까. 그럼요. 아, 이거는 새롭다. 고추장, 튀김에 미나리 들어가는 건. 야, 이렇게 맛있어? 아아! 그럼 언제 이거. 이렇게 맛있는다고? 미나리야 한번 먹어도 되죠. 어우, 지금 먹어? 그 나부터. 어우, 씨. 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가서 같은 익숙사는 건데, 얘도. 그러니까. 미나리야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게 양념을 어떻게 뱉는지 한번. 한번 먹어봐야겠다. 먹읍시다. 맛있어? 정말 미나리 맞이. 미나리 안 가져갔었잖아요. 아니야, 같은. 지금 호박 드셨어요. 같은 녹색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 미나리 드셔야지. 그래가지고. 미나리도 드시고 여기 같이. 고기랑 싸서 먹으니까. 그걸 함께. 아, 함께 같이. 오케이, 오케이. 야. 뭐? 너무 맛있는데. 그래? 오, 야. 미나리의 단맛이 원래 있나, 이게? 그래? 아, 오. 오. 음. 하하하하하하. 미나리의 단맛을 못 느끼겠어요? 담맛? 미나리에서? 하하하하. 담맛 안 나, 이거? 담맛? 미나리의 단맛 안 느껴져? 아, 내가 먹어서 봤어야 하는데. 얘가 다 뿌져서 이렇게 먹으면 안 맛있는데. 하하하하하하. 이게 아니야. 아, 안타까워. 하하하하. 아, 그래? 씹는 감이 참 좋은 것 같아. 아삭아삭. 씹는 감? 식감이? 그런데 그런 식감을 우리가 콩나물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이어도 느낄 수 있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목조사에 미나리 반 들려라. 하하하하. 음, 음. 맛있지 않아요? 음. 난 너무 좋다. 아... 맛 맛을 민성희 형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맛 봤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하하하하. 뭐 죽으러 해도 괜찮아. 하하하하하하. 너 몇 자리에다가 미나리 숨어줘. 나랑 국가 대신 단기 올려 놓을게 미나리랑. 박수 꼽습니다. 오우 정말 미나리도 다리 들어가네. 싹 있으니까 너무 좋다. 지금 미나리만 먼저 건져먹자. 어 좋다. 미나리만 이렇게 한번 떠서. 덮지 말고 먹을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미나리 싫다고 동담했지만 진짜 이렇게 내가 매콤한 국물에 들어가 있는 미나리 그거는. 정통하거든. 이거는 좋아. 바다닥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불이 되게 센 먹거든 이거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이거 집에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 이거 진짜 달라. 미나리 하나 들어간 걸로 깔끔해 잔맛이 없어. 미나리랑 동. 아 어때. 아 이게 보이나 국물 걸쭉해진 거. 야 이거 지금. 어 근데 오동사리가 안 퍼졌네. 안 퍼졌네. 아 그래? 탱탱하고. 어 탱탱해요. 끝까지 살아가? 어 신기하다. 아 그래? 안 퍼졌지? 응 안 퍼졌다. 오동퉁동 쫄깃쫄깃. 빨리 먹자. 면 사리. 아 라면이 퍼지네 라면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이게 걸쭉한데 국물이 걸쭉하게 돼 있는데 이게 텁텁한 맛은 안 나네. 없어. 미나리 때문에. 미나리 때문에. 지금 면 빨리 해야 돼. 더 끓이면 안 될 거야. 그렇지. 탑톱하며. 탑톱하며. 배송송인데 벌떡 흘리고 날리는 안 되는 거야. 아이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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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기대된다 그러면. 남자돌에 풀가돈이네. 초과 초과 초과. 야,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이. 방송하러 보는 게 아니라. 너도, 너도 먹을 때는 똑같았어. 백김치로 해서 먹어봐야겠다. 아, 여기다. 백김치 올려먹었어? 응. 시원해. 야, 백김치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먹어봤지 평생을 이렇게. 시작됐는데, 오사튀기 시작했는데 이거? 햄이나 햄이 대표적인 거니까, 너래찌개는 보통 종류 별로 있으니까. 아, 라면 퍼질까 봐. 면이 퍼지면 물가로만 나는 거. 빨리 면을 먹자.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 라면. 면만 없애고 얘기하자. 근데 어떻게 보면 면을 빨리 먹어야 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맞지. 너래찌개는 속도가 생명이야. 늦으면 덕분에. 빨리 걷어내. 면을 빨리 걷어내자. 빨리 걷어내, 면을. 빨리. 떡 사는 거 빨리 걷어내, 걷어내야 되는데. 떡, 떡은, 떡은 괜찮아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다행히 다행히 애들부터 살려. 응? 다 구해내. 거의 다 먹으면 되는 건가? 내가 시작한 지 5분 됐어. 슬레이트 침이. 이걸로 이렇게 한 점씩 걷어내고. 예이 씨. 걷어내고 싶어요. 나 자꾸 나 거니까. 에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 감사합니다.